안녕하세요 바라졸 여러분 오늘은 지금이 7시 반 지금 바로 아침이라 모든 생활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서 코인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굉장히 부었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제 동생이 한국에 왔는데 음 언니가 녹음하는 과정을 보고싶다 녹음실에 가보고싶다 라고 말해서 오늘은 동생을 데리고 인형놀이를 할거에요 바로 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 푼젤 커버를 동생 버전으로 오늘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네 우리 싸우스러운 머무미들 집 잘 보고있어요 여기가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녹음실입니다 제가 쓰는 방은 2번 방 띠리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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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 렌즈 짠! 이렇게 해서 대충 세팅을 했습니다. 나풍질 옷! 씨랑 흑풍질 옷은 동생이랑 저랑 신체 사이즈가 달라서 좀 큰 옷으로 비슷하게나마 준비를 해봤어요. 조명 크로마키랑 분장 동물 공부 모자 자 그럼 저는 동생을 마중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놓쳐버렸어! 어.. 찍어야지 당연하지 저 동생이에요 어떡해 어떡해 야 너 안 일어나 왜 이렇게 샤이해 빨리 인사해 빨리 인사해 안녕 안녕 먹자 먹자 빨리 가서 작업을 합시다 어떡해 어떡해 대박 그렇게 큰일 났지 이거 마이크야? 어 리플렉션 필터 맞을 것 같아? 이거라고? 팔뚝만 맞으면 돼 되게 스판기 있어서 괜찮을 거 잘라줘 안 맞으면 이건 흑분자 응 발음을 계속 씹는다고 생각해? 하나하나 전달되게 나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잘했어 워스 이거라 워스는 이걸로 가고 확실해? 워스 잘했는다 지금? 지금까지 한국쪽까지 잘 잘했는데? 들어봐 셀카 찍기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녹음이 다 끝나고 분장을 합니다 분장이죠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써 다 써 목까지 내가 그리고 머리를 일단 다 빼 언니 이런 거 다 편집해야 돼 알았지? 당연하지 언니 근데 나 이거 갑을만 쓰면은 아니 빨리해 빨리해 오éral 일단 진짜로 해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가발 써왔지? 가발 안 써웠어? 나 이거 다 하는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줘? 다 줘 언니! 나 생활에서 지금 나오는거야? 당연하지 메이크업 과정은 배속으로 빠르게 헷갖기 때문에 걱정하지마 금방 이뻐지는 모습이 담겨질 테니 지워! 빨리 눈부터 주워 빨리 안녕! 안녕, 아이린! 미용 다 간거였어 아빨 아빨! 나 오늘 달콤한 초밥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어쩌지 제일 비싼걸 사주더라 미용 다 기억 안거야 아 아 아 이게 원래 이게 원래 피곤해 원래 지윤이 피곤해 같은 경우는 쉐딩을 쓰겠지만 하얘졌으니까 한국인들의 호수에 맞는 제일 많이 들어요. 이제 이게 다 가슴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턱 칠려고 턱 칠려고 이렇게 해서 낙선제 메이크업 등장 끝났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이렇게 듣는 줄 알고 다 안 돼요. 갑시다. 고! 대망의 공망 렌즈가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처음께 되게 한 시간 걸렸지만 20분으로 한번 단축해 보도록 그 정도야? 나 한 시간 걸렸어. 이거 끼는데? 어 계속 빠져. 자 오픈들로 변신! 이거 끼는 거 진짜 힘들다. 야 너 무서운 언니 같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얼굴 안 붙여놔요. 근데 티나게 나의 창원을 지켜봐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리와 함께 매일 터치해봐요. 지금 여행을 잊지 않았던, Change the faith of desire Say what has been lost Bring back what once was mine What once was mine Cut the strings of hope Catastrophic days Burn our minds to cope And set the spirit free Wither and decay End as destiny Break this earthly chains And set the spirit free The spirit free savior but That Which They developed 없이 남 you you You